한국성미션을 양상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진짜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거 보자마자 저는 파일론 같다고 프로토스의 파일론 떠있는 기지 같은 느낌 여기가 비어있어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회로를 어떻게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생긴 다이나믹인데 사실 컨덴서의 특성을 좀 갖고 있는 다이나믹이라 48V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로그컷 120Hz에서 깎아주실 수 있는 또 여기 스위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잭플레이트까지 이건 뭐 외관 따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그냥 이게 다인데 여기 뚫려있는 게 워낙 독특해가지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이게 제목이 오디오공오 오디오공오입니다. 오디오공오 가격은 약 40만원 자, 이게 저희가 오스트리안 오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해보자면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작년에 이제 여름때 당연히 7월때쯤 리뷰에 등장을 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돌아간 마이크예요. 되게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제품들이고요. 저희가 무슨 414를 메인으로 놓고 서브로 하나 더 가져가서 보컬 전용으로 쓰고 싶다고 얘기할 만큼 아주 좋은 수음력과 감성을 보여줬었던 마이크들인데요. 이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OC1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종신이 썼던 마이크로 또 나름 입소문을 또 탔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14랑 비슷한 성향인데 414 성향에 따뜻한 미들로우 대역이 조금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OC818 같은 경우에 그거에 형뻘 좀 더 카디오이드 패턴이나 이런 것들 폴라 패턴 좀 더 카디오이드 패턴은 뭐야 폴라 패턴을 카디오이드 이외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던 형 모델이었고요. 가격권 5818이 159만원, OC18이 115만원 현재 버즈비 기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 이 오스트리안 오디오는 2017년도에 생긴 완전 신생인데 사실은 신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만들어 왔던 이 기술의 노하우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AKG에서 왔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죠. 이 AKG를 하만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하만이 인수를 하고 하만 카돈이 AKG 이외에도 나머지 또 되게 하이엔드 오디오 업체들을 되게 많이 인수를 해요. AKG 말고 JBL이 있었고 렉시콘도 하만이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 하만을 어디가 인수를 하냐? 삼성이 인수를 합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결론은 삼성이 짱이다.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AKG, JBL 전부 다 삼성께 되죠. 그렇습니다. 오디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삼성이 인수를 했을 때 우리는 삼성의 산화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나는 뭐 그거 좀 싫어. 그 상황 싫어. 이런 사람들 분명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빠져나와서 그때 이제 새롭게 만든 브랜드가 JBL임 직원들이 빠져나와서 만든 게 칼리 오디오고요. AKG 직원들이 빠져나와서 만든 게 바로 이 오스트리안 오디오입니다. 원래 AKG가 본사가 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들이 그냥 빈에서 야 우리는 저기 그 AKG 삼성에 이제 뭐 인수된 AKG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브랜드 새로 만들자 해서 어딜 멀리 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동네에서 단판만 새로 바꿔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안 오디오는 AKG를 계승한 그런 오디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KG의 어떤 기조 아래에서 좀 더 요즘에 사람들의 니즈가 많은 어떤 그런 딴뜻하고 감성적인 그런 믿을 때요. 사운드를 좀 더 추가하는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KG와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깁슨과 헤리티지 이거 보시면 돼요. 깁슨이 네시빌에서 공장 이전을 할 때 우린 여기 남은게 그래서 남은게 우린 여기가 동네야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이름은 뭐 바꿔서 헤리티지 뭐 이렇게 하고 깁슨의 엔지니어들이 남아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헤리티지 지금 여기서는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삼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단한 오디오 회사들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삼성은 이제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짓들을 요새 하고 있죠. 8K TV에 스피커 6개를 때려박는다거나 이런 짓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인수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도 아 정말 똑똑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가 쓰는 이제 가전제품들의 이 기술력이 다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인수한 덕분에 칼리 오디오와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덕분에 생겼다고 하면 약간 이건 삼성을 이제 뭐 약간 좀 까는 얘기 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삼성 덕분에 오디오 업계에 혁신적인 브랜드들이 새로 등장해서 오디오 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었다. 호재다. 칼리 오디오 오스트리안 오디오가 삼성이 싫어서 나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큰일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재밌는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는 그때 보즈비가 삼성에 저기 흡수되면 어떡할까요? 너무 좋지. 흡수 안하나? 제발 좀 흡수 좀 흡수 좀 해주세요. 저기 우리 제드래곤 여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드래곤 형님은 기타 안 좋아하잖아. 아 그러게 그렇습니다. 자 이게 8K 8KTV 얘기를 지금 할 게 아니고 8KTV가 아니죠. 8KTV 얘기 그만해. 자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100만원 이상의 고가 그 컨텐서 마이크였는데 이번에 이제 다이나믹으로 왔잖아요.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스펙을 먼저 좀 볼게요. 액티브 다이나믹 보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어 자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 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스튜디오 애플리케이션용 마이크이기도 하지만 주로 무대를 위해 설계되었다.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의 모든 장점을 콘덴서 마이크의 기능과 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리아 오디오 AKG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액티브 다이나믹 회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컨덴서 마이크와 거의 동일한 감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팬텀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제 뭐 약간 컨덴서와 비교를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걸 오팔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 좀 책임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214를 갖고 왔으나 얘는 뭐 엄밀히 말하자면 컨덴서 마이크는 아니고요. 액티브 다이나믹 회로를 가진 48V가 필요한 다이나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이나믹 회로가 연결 케이블의 길이나 마이크 프리앰프 내부 저항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원 선택이 가능한 하이패스 필터 120dB 밑으로 컷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허 기술 3D 팝 노이즈 디퓨저 이런 게 있네요. 파열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그러려고 여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띄워놓고 이런 걸 한 건지 어쨌든 이런 기술들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캡슐은 접촉점을 최소화해서 독립적으로 마운트 된다. 캡슐과 마운팅의 접촉점을 줄임으로써 하우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반사를 제거한다. 깨끗한 사운드를 내주는 뭐 그런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사운드는 여러 가지 악기 또는 풀 앙상블 세션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라디오 방송사와 팟캐스터들은 향상된 음성과 음향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요 특징 여기 밑에 정의가 잘 되어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 수준으로 감도를 높여준다. 일관된 소리, 주파수 응답, 견고한 다이캐스트 바디와 강력한 보호 기능, 그리고 3D 팝 노이즈 디퓨저, 하이패스 필터, 메이드 인 오스트리아. 이렇게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파수 범위는 역시 이게 보통 컨덴서이면 20에서 2만 가잖아요. 35에서 16,000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냥 일반 다이나믹은 또 50에서 15,000만 이런 식이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넓고 일반 컨덴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감도는 4.4. 노이즈 레벨은 19dB SPL 그리고 사운드 프레셔 레벨 최대 맥시멈은 154. 로그컵 필터 120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는 340g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쪽에서 폴라 패턴 이런 것들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보면 네 위쪽에 다 본 얘기들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어이구와 보여요? 야 눈이 침침하다 야 자 이게 완전 가까이서 붙었을 때는 어플록시마티 이펙트라고 해서 그 저음이 부스트 되는 효과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가까이 다 붙여놓으면 요런 식의 폴라 저기까지 간다.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생기고 좀 떼어놓고 사용을 하면은 요렇게 일반적인 프리퀀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올라오게 되네요. 자 테크니컬 스펙은 방금 전에 확인을 한 거 그대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14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험곡은 바스켓 케이스입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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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or I just don't 네, 나레이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나레이션 저희가 좀 포맷을 바꾸려고 하는데 농구 후하는 우리가 너무 오래 했잖아요 농구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드립으로 시작한 장난이었는데 이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겹기도 하고 심지어 그만 줬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는 좀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그날 그날 네이버의 기사 중에 저희가 클릭했을 때 바로 뜨는 첫 기사의 첫 문장을 읽는 것으로 매번 옵션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매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클릭해주고요 연합뉴스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해서 첫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나레이션이죠 이제는 그날 그날의 기사로 듣기로 했죠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곧 국내에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만성질환 환자는 평소 복용하는 약물 탓에 처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주의가 요구된다면 요구됩니다 자 이번에는 OD505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게 지금 딱 들어본 건 아니지만 기타를 대는 순간 아무리 컨텐서적인 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다이나믹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우리가 많이 듣던 그 다이나믹으로 녹음했을 때 그 기타 소리가 나죠 맞아요 다이나믹 소리입니다 나레이션 한번 들어볼게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곧 국내에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만성질환 환자는 평소 복용하는 약물 탓에 처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도 느꼈지만 지금 이제 들어볼 건데요 기타를 마이크별로 듣고 비교하기보다 이 보컬에서 오는 게 좀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게 확실히 좀 지금 보컬만 드라이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드라이로 한번 들어볼게요 214고요 굉장히 젊게 불러놨죠? 바락한 사운드 다이나믹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딱 느껴지는 게 티가 확 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게 이 그 좀 더 시원하게 나는 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 하이에서 약간 쨍하게 올라오고 근데 역시나 그 다이나믹에서 오는 이 지금 컨덴서에서 듣다 다이나믹 왔을 때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좀 건조해진 느낌? 뭐 이런 느낌일 수 있겠고 약간 확실히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질감 차이가 좀 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비교 대상용으로 놓고 듣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뭐 저희가 58이랑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58이랑 하면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팬텀 파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일단 1살 준비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비교 예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우리 방금 전에 이 505로 받은 사운드를 드라이로 둘 다 열어갖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드라이고요 네 들어볼게요 지금 들어봐도 사실 이 컨텐서 기술력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래서 다를 수는 있지만 역시나 느껴지는 거는 다이나믹에 훨씬 가깝다 그렇습니다 뒤에 좀 시원한 부분은 네 터지는 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여기 이런 데서 보컬이 딱 쨍하게 지르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짱짱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뭐 말 그대로 하이엔드 다이나믹이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저희가 뭐 이제 그 같은 체급에서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414와 비교했었던 뭐 OC18, 818 이런 애들하고는 달리 이 가격대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옵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비교를 해드릴 때 살짝 좀 뭐 저기가 표본 집단이 거의 없는 느낌의 비교여서 맞아요 이것만 갖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58 사운드를 연상하면서 일반 다이나믹 사운드를 연상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그 무대 위에서 어떤 톤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약간 오늘 했었던 이런 달리는 펑크에는 사실 뭐 58을 쓰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조금 더 편성이 좀 소편성이라든가 보컬을 좀 여유있게 찬찬히 들려줘야 하는 보컬에 집중되는 음악이라면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면은 조금 이거 컨덴서의 특유의 기술력을 가져온 48V까지 필요한 그런 보람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뭐 지금 요즘 무대에서 확실히 악기들의 소리를 거의 없애고 있잖아요 뭐 기타 같은 경우는 아예 앰플을 좀 안 올리고 이제 무대 안에서 다들 인이어를 들으면서 이제 무대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고 음 그래서 이제 좀 더 깨끗한 퀄리티로 이제 악기들이 뭉쳐서 나는 배음들이 최대한 없게끔 해서 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들 난리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컬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마이크들 범위가 좀 많이 넓어졌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이나믹처럼 생겼지만 그 컨덴섬인 마이크들 있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들어와도 뭐 그 정도로 민감하지는 않을까 어디에 그 어디 좀 그 어느 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형이 말했던 소규모 편성의 밴드면 굳이 없앨 필요는 없잖아요 무대 사운드 같은 것들은 그래서 뭐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재즈 보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면은 또 썼을 때 좀 효과를 많이 보지 않을까 저는 이거 듣자마자 좀 재즈 보컬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렇게 소규모 공연장에서 그쪽으로서 또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라이브 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다이나믹 마이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트리안 오디오의 오디 505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컨덴서는 컨덴서인데 저희가 이제 하게 될 건 스테레오 페어입니다 페어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은 페어로 요렇게 받아서 앰비언스로만 한번 받아보고 그걸 저희가 늘 봤듯이 한 대만 그냥 놓고 수금도 해보고 해서 또 다음 시간에 특수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디 505 여기까지였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